어젯밤 부산 대학가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졌습니다.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대생 한 명이 크게 다쳤는데 가해 남성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. 송성준 기자입니다. 커피숍 손님들이 인도로 뛰쳐나옵니다. 근처 파출소로 사람들이 몰려오자 경찰관 2명이 황급히 출동합니다. 어젯밤 9시 20분쯤 부산의 한 대학교 앞 커피숍 2층에 후드티를 입은 21살 이모씨가 들어왔습니다. 안을 이리저리 돌아보다 자리에 앉은 이신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옆자리에서 공부하던 여대생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. 여대생은 비명을 지르며 급히 대피했고 이신은 흉기를 든 채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. 커피숍에 있던 손님 수십 명이 놀라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서너 명이 넘어졌습니다. 여대생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아무런 저항 없이 흉기를 버리고 양팔을 던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와 피해 여대생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. 경찰은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이 씨에 대해 정신,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SBS 송승윤입니다.